안녕하세요 제이풋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박스 두박스 미드필더 플레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박스 두박스 미드필더란 우리편 페널티 박스에서 상대팀 페널티 박스까지 왕성한 활동량으로 공수에 모두 관여하여 허리 역할을 하는 미드필더입니다. 대표적으로 문골록 황태도 박스 두박스 미드필더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편하게 펜트 좋아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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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락이, 욕락이 간다 뚫뚫뚫뚫뚫뚫뚫 아, 가비 다이 간다 나이스 곧 피니쉬 피니쉬 아, 가비, 가비, 가비 희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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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형을 짓 중 정선 남은 여기저기 생세를 합의 육 VO umba 아 나이스 마무리 마무리 아 굿 헉 컸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 오, 어색、 어색, 어색, 어색 Oh, gereation 들어가처好啦 안대%, 내꺼 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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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정진 그거! 형진아! fella 랑? 랑 experienced zero 랑 vam Ved 나이스! 가! 그대로! 가! 히! 로버craft 로버트럭 로버프 로버 바 불해야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마이! 건디요! 아! 죄송해요! 아! 쳤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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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 다했어! 채널 다했어! 복음감! 복음감! 만약에 송원이 형이랑 형 싸주면 나 믿음 빠는데 나 믿을 못해 네! 감사합니다!